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5강. Let's practice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양보의 부사절이죠. although. 비록 뭐뭐하지만 쭈욱 가다가 컴마 바로 보여야 됩니다. 비록 이까지 하지만 이에요. it is generally. it 은 가주어죠. 자 가주어로 아무 뜻이 없고 일반적으로 is accepted 수동이죠. 수락되어 지지만 that 뭐가? 얘가 진주어예요. recreation에 recreation 참여. participation. recreation에 참여가 should 조동서 동서원용 be 돼야 된다고. 자 비동서 뒤에 voluntary 행사 썼었죠. 자발적 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should be pp에요. 여기서 be 생략되고 should be carried out 입니다. carried out 은 우리가 수행 되어져야 된다고. without 없이 any degree 어떠한 정도의 pressure or compression 까지 압박 혹은 강요. 압박 없으면 안되고 압박입니다. 압박이나 강요 없이. 자 여기까지 비록 이렇게 자유롭게 압박 없이 돼야 되지만 뭐가? recreation 참여가 이게 일반적으로 수락되는 일이지만 아니란 말이죠. 종종 삽입절이고요. this 자발적 참여. 자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is not 이에요. not the case.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 자 우리는 tend to 뒤에 동서원용 썼죠. tend to 경향이 있는데 bpp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influence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as는 처럼이겠죠. 당연히 해석상. 자 일단 case of 어떤 경우인데 아이의 경우처럼. 자 어떤 아이? whose 소유격 뒤에 그 아이의 명사 부모님들이 urge a to b. a에게 to 하도록 urge 하다. 강요. 하는 것처럼. to join a little league team. 유소년 야구. 라고 하면 되겠죠. 혹은 짐레스트 체조선수. 혹은 figure skating 선수가 되는데. who is encouraged in thought? 자 어떤 애들이란 애들은 여기서도 who? 이렇게 잡아도 되고. who? 이렇게 잡아도 되고. who?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야 격려가 되어지는데. 자 어떻게? in the thought of. in the thought. 생각 속에서. 자 death은 이 생각은. 그나 그녀가 아마도 조동석 동서원용 된다는. 전문적인 선수가 된다는 생각 속에서. 엄마 아빠들이 착각하고 이렇게 한다. 좀 길게 썼죠. 자 얼도 오도 양보의 부사절 또 썼어요. 자 비록. 자 아이디얼리는 이상적으로. 자 이상적으로 recreation은 is thought. 생각되어지는데. bp. 자 of 뭐로써? as 또 로써요. as being 되는 것으로써. 전체 사회 목적으로 썼죠. 지금. being free는 없다. 없는 것으로써. 컨벌션은 강요. 가 없는 것으로써. 비록 인지되어지지만. recreation이. 자 once는 is if절의 느낌으로 한번 하기만 하면이요. 한번 one은 일반 주어죠. 사람이 has entered 들어가기만 하면은. 현재 완료로 썼어요. 자 into one activity. 레저활동. 이라고 의역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동격이죠. 예를 들어서 like 해드시오. 레저활동에. joining. 참여하는데. 회사의 볼링 리그. 혹은. playing with chamber music group. chamber 음악 그룹과 하는 것 같은. 예를 들어. 자 이런거. 레저활동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자 if절. 사실상 여기서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one. 이 한 사람은 accepts. 수락. 하게 되는데. 수락. 수락하는 것인데. 자 하나의 세트로 된 obligation이 빈칸이요. 임무를 수락하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보시면 아까 빈칸으로 될 수 있는게 뭐. pressure 이라든가. compressor 이라든가. 요런 단어랑 지금 같이 obligation이 같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accept a set of obligation. 임무를 to other member. 다른 멤버들에게. 임무를 수락하게 되는 것이야. 오브 더 팀. 팀이나 혹은 그룹에. 자 thus. 그러므로. 저 빈칸 위치는 지금. 얼도우 1번. 2번. 2개. 그 다음 마지막 3번. 위치가 괜찮습니다. 자 그러므로. 레크리에이션은. 자 캔나 조동석 B죠. B에 해석 잘 하야되죠. 될 수가 없어. entirely. 완전히 free. 완전히 해방. 될 수가 없다. 완전히 해방 아니고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게요. 자 그리고. 스폰테니어스는. 자발적. 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임팩. 사실상. 자 그 다음. assumes에 갑자기 동사가 나오죠. 자 동사가 나온다면. 레크리에이션 주어를 한번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주어 여기 있었어요. 동사랑. 주어 동사. 그 다음 2번 여기서는. 레크리에이션 넣으시면 되요. 레크리에이션은 assumes. 원래 가장하다 뜻이지만. 그래서 가장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떠맞는다. 떠맞는다. 와. 떠맞게 된다. 떠맞다. 이맞다죠. 떠맞다. 떠맞게 되는대로 의약하겠습니다. 원래는 가장하다는 뜻이지만. 떠맞는데. 썸. 복속에 들어가죠. 몇몇의 characteristics. 몇몇의 characteristics. 특징들. 특징인데. for works. 이를 위한. in the sense는. 감각. 속에서. 어떤 감각이냐면. sense of. 전체 스터디에 또 명사 쓴거죠. having a schedule. 스케줄을 가지게 된다는. 팀이랑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 명사 1번 썼구요. 그 다음. commitment. 명사죠. 헌신. 그 다음. 또 ss. 같이 가네요. 아이고. 귀찮게. 그 다음. responsibility. 명사 3번으로서. 여기서는. 책임감. 들을 맞게 된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저 활동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사실상 아이들을 레저 활동 시키면. 아.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는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런거죠. participating. in recreational activity 까지. 동명서 주었었죠. 레저 활동에 참여는. not. not. always.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자. 본문은. 다 한번 봤구요. 밑에. 소재를 정리하자면. 자. 아이들. 엄마. 아빠가. 사회력도 좀 기르고.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시켜봤자. 얘들. 고개 푹 숙이고 가시는거 보이죠. 이거 자체가. 잘 때리면. 좋지만. 못 때리면. 스트레스도 받고. 애들과 또 관계도 해야 되고. 스케줄도 마쳐야 되고. 아. 사람이. 쉬운게 아니다. 레저도. 이러한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레저 활동은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quasi 사 affect적일까. pajzenda.